못생긴 팀에서 잘생긴 사람으로 볼 수도 있고 한 명 가면 좀 니가 봐도 여기 아닌 사람이 있잖아 왜 여기 있어야 되는지 이유는 모르겠는 사람 도대체 무슨 자신념으로 여기 있는 이지 모르겠는 사람 어 밸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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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밸런스? 뜨거 차 벌럭 차 니킹 니킹 무릎은 진짜 여길 사람 등 Jahren 삼겹빵 너 왜 여기서 밸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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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밸 아 각진 닦지마 아 왜 잘생긴 척을 해 우리 딸은 여기 있고 싶어 왜 잘생긴 척을 해 왜 야 오랜만에 여기 있고 싶다고 아 우리 광군 완전 여유로운 조종으로 성원을 납붙고 계시고요 야 은근히 안 여유로워 은근히 지금 야 시선이 흩어져야 계속 은근히 지금 뭐 아주 여유로운 거시고 고영국씨 차도 돼요 괜찮아요? 밸런스 조종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밸런스 툭 차주시면 돼요 난 해될 것 같아요 빨리해요 아이씨 밸런스 툭 차 밸런스 으으으으으 야 다시 나 갈래 나 마음 상했어 갈래 나 마음 상했어 갈래 정확하게 해줘야 돼. 누구랑 바꿔요? 자 이제 여기서 또 뽑을거야. 못생긴 팀에서 잘생긴 팀으로 보내는 한 명. 빨리 앞으로 나와야지 그러면. 긴장 좀 해. 아 그래 가야되겠다. 보자마자 안 가겠어. 못생긴 팀으로 가시면 돼요. 아냐 아냐 가야되겠어. 만원짜리 3개 풀었다. 잠깐만 잠깐만. 진짜 와요. 잘생긴 팀으로 보내는 사람 한 분. 선정해주세요. 명호영은 이미 포기했고. 명호영은 이미 포기했고. 명호영은 이미 포기했고. 나 찾으면 안찍어요. 나 찾으면 안찍어요. 나 찾으면 안찍어요. 나 찾으면 안찍어요. 한 번 빨리. 계속 찍을래? 뜸 들이지 말고 빨리. 신경 쓰여. 많으면 안 돼요? 3만원. 3만원 하면 해야지. 야 너 여기까지 와서 이미지관리하냐? 그러니까. 이미지관리는 게 없지. 그냥 아무도 한 명 보내고. 지성이가 벌써 돈 마 launcher. 어 챙겨 챙겨 챙겨. 괜찮아요 괜찮아 챙겨. 한 명. 잘생긴 팀으로 한 명. 오오오오. 돈을 잃은 거 같아. 자, 잘생긴 팀과 못생긴 팀, 자, 이제 처음에 몸풀기 게임으로 먼저, 몸풀기 게임으로 이상형 월드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형 월드컵의 게임 방식은 뭐냐면 나 정도면 채은씨의 이상형이 될 수 있지 않나? 아, 아빠 죽은 거야. 채은씨가 여러분들 중에서 한 명을 선정을 하셔서 이상형 월드컵을 가고 아시죠? 이상형 월드컵을 가고 아시죠? 한 분씩 한 분씩 나오셔서 한 분을 이제 계속 탈락시키면서 탈락하는 분들은 계시고 이제 최종 선정된 한 분만 마지막에 이상형이 되시면 우리가 아시아 클럽에서 준비한 선물을 뭐요? 최종 한 분에게 선물을 선물이 있어요. 1tx? 아, 1등으로 된 사람한테는 선물이 있습니다. 아니, 선물은 다 한 명이지? 네, 이상형은 다 한 명! 그래서 채은씨는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의 꼬라지를 보시고 꼬라지를 보시고 마음에 든다 싶으면 남겨두시고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 아까 전에 발로 툭! 차지면 지금 가볍게 가지고 직감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시간 들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아, 그치? 네, 한 2초 내에 빨리 딱 해야 되는 거야 다 생각하고 맨 안 되는 거야 스피디하게! 자, 채은씨는 전혀 부담 없이는 발만 준비한 데요, 발만 돌아 앉아 있어요. 돌아요? 응. 저쪽 보고 있어요, 지금. 자, 돌아 앉아 계시고 한 명씩 한 명씩 나오시면 되는데 제일 자신 있는 분 혹시 나 정도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하시는 분 하하하하 음, 나가면 돼 하하하하 어, 예부담 어, 예비 누나 예비 누나 자, 내가 예보다는 못하지 않을 거 같아 내가 예보다는 못하지 않을 거 같아 하하하하 하필이 이 사람이야 하하 하하하 자, 양쪽으로 서야지 양쪽으로 앉아야지 아 이렇게 하는거야? 양쪽으로 서 계시면 자 채연씨 아 뒤에 서있는거에요 그러면? 네 뒤에 지금 두분이 와 계세요 왁스좀 드려요 왁스 아니 발로 하지 말고 손가락으로 이마도 풀면서 너 가라 자 두분은 요렇게 앉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앉으라고 하고 밀어내는거 아니야? 그리고 손으로 밀어주세요 자 눈을 담아주시구요 야 너 편안하다고 나한테 하면 안돼 만만해 보이지는 않을거에요 채연씨 질문? 채연씨 질문? 질문? 왜 나오셨어요? 왜 나오셨어요? 왜 나오셨어요? 왜 나오셨나요? 앞에 계시는 저희 부모님들 획수합니다 자 혹시 뭐 하시고싶은 말씀이라도? 자주살아났나면 채연씨 질문 예 알겠구요 눈빛교환 한 번 해 눈빛교환 한 번 해 다섯살아만 하고 있어 눈빛교환 한 번 들어갈게요 하나 둘 셋 혀 집어넣으시구요 자 다시한번 하나 둘 셋 미치겠다 진짜 자 이 두분 매력발산 되셨으니까 채연씨 마음의 결정 눈 감아주세요 하나 둘 셋 할게요 손으로 이마로 톡 밀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밀어 밀어 그냥 아싸 아싸 밀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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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호형은 쿨랩보다 못하다고 자 다음 자 다음 나 들어가면 되는거 아니야? 이거 계속 있어야지 멘트 계속 생겨낸에 몇명도 있어야 될거 자 다음 자 루비형님 야 야 빨빠 나와 루비형님 루비형님 앞으로 빨리 가요 와이프가 있는건가요? 아 나 나오고 싶은데 자 앞 공통질문드릴게요 아 이번에 루비형님한테 혹시 질문할거라도 질문할거야? 평소 예를 어떻게 생각하셨나요? 평소 예를 어떻게 생각하셨나요? 이상해 예예 예예예 알겠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아 저렇게 또 매력발산을 큰일났네 위험한데요 톤 바탕화면으로 매력발산하셔서 아무도 뺀지가 없었겠네요 아 위험하다 위험하다 이거 이맥 안써야돼 자 아까전처럼 다치 발로 한번 다시 앉아주세요 자 둘중에 누가 더 본인의 이상의 것인지 아주 부담 없이 아주 선택을 하라고요? 아닌사람? 아 아닌사람을 계속 밀어내시면 돼요 최종 한명만 뽑으면 되니까 아 한번 해보세요 아 준비할거라고요 아 억울해서? 아니 바탕화면 없어서 바탕화면 없어서 계속 준비하세요 아니 근데 우리도 이렇게 하는데 앞에 있는 사람의 매력을 좀 우리도 봐야되지 않나요? 스피치 댄스 스피치 댄스 스피치 댄스 아 술이 없다고 어 술이 없다고? 자 소주 준비해주세요 아 술은 맛있어 아니 먹고 즐거워면 되는거야 저거? 뭐야 자 웨이브 한번만 보여주세요 웨이브? 네 웨이브 웨이브 한번 저 웨이브는 안돼요 안되는 웨이브라도 한번만 한 번만 털어주면 돼 털이 한번만 털어주면 돼 자 둘 셋 오 저 격하게요 격하게 한번만 더 둘 셋 노래 넣어줘 점심 자 격한 웨이브 한번만 이거 웨이브요 노래 틀어줘요? 노래 준비 되고요 진짜요? 네 이거 뭐 웨이브 웨이브 한번만 틀려주세요 웨이브 만족했어 자 안녕하십시오 자 두분 다시 까치발로 앉아주시구요 최후의 멘트 한번 할게요 최후의 멘트 준비됐죠? 네 한번 해주세요 이 세상이 멸명할 때 루비는 4가 남으셨지만 저는 채윤씨를 마음을 심겠습니다 루비 형님은? 여전히 슈퍼하는 운명? 네 안녕하십시오 자 바탕으로 멸력발상 하셨구요 자 문 닫아주세요 문 닫아줘 자 하나 둘 셋 야 너 나가 그리고 딱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아 바탕으로 멍때라니까 아 바탕으로 멍때라니까 아 바탕으로 멍때라니까 너 나가 아니 그러는게 안될거 같아요 배키면 되겠네 믿은 것만 들어도 기분 나빠 말까지 들으면 덕이네 자 다음 도전자 어차피 딱 한번씩 하셔볼래요 정박들 빨리 나가 어차피 한번 하셔야 돼요 유부남이니까 동물원 나가야지 아 그렇지 맞아 유부남 먼저 나가야지 금수를 맞춰야지 유부남 멍적이야? 아 아 유부남 미안하네 아 아 자 새로오신 도전자 혹시나 뭐 확실 말씀이나 뭐 사랑 아... 자, 강한 멘트 한번 날려 주셨고요 혹시 루비 형님 뭐 바탕을 말고 또 맞죠? 네, 그냥 진행할게요 말씀 없으시고요 진행할게요 자, 혹시... 같이 말하실래? 네, 같이 말하세요? 속정속결 원하시는 거 준비되셨나요? 네 아, 이거 빨리 준비하셨네요 자, 눈 감아주시고요 자, 너 나가! 눌러주시면 돼요 지질을 끄고 자 하나 둘 셋 애기가 또 애기 자 에이 우리 꾸기한테 유구남 대결해서 동우 형 밀려주셨고요 자 다음은 우리 밸런스를 좀 맞추기 위해서 우리 강군 한번 불러볼게요 유구리 밸런스 어 키만꺼 볼거없어 볼거없어 고영우야 고영우 간부 바탕하면 다른 여자분이 깔려있죠 간부 바탕하면 다른 여자분이 깔려있죠 간부 바탕하면 다른 분이 깔려있어요 바탕하면 다른 분이 깔려있어요 자 혹시 매력발성 한번 아니 뭐 아 미소를 떼우시는 건가요 미소가 바탕하면 이길 수 있을지 미소가 바탕하면 이길 수 있을지 질질끌려가겠는데 발산하는게 되게 큰 점수를 하지않아 대경을 봤을때 아닌가 매력발성을 해주면 되게 큰 점수가 있습니다 있냐구요 미소 한번 보여주시면 마음에 드시나요 마음에 드세요 안드세요 아 지금요 이 분이 매력발성 하나 보니까 웃기만 했잖아요 약해져요 뭘 한번 볼까요 바라는거 뭘 했으면 좋겠어요 춤 왜 이렇게 하셨는데 음악 준비해 주시구요 우리 강건 일어서서 댄스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우리 강건 웨이브 한번 해줄께요 웨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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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해줄께요 웨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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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치겠다 자 강건 순종웨이브 한번 나왔구요 10월 갔어요 아니 지금 다시해지 대결이니까 자 우리 유병님도 같이 한번 둘이서 동시에 한번 쌍웨이브 한번 가볼게요 자 유병님 쌍웨이브 자 웨이브씨 두번이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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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번이 술은 얼마 드세요? 술은 얼마 드시나요? 네 사실 했죠 와 눈 대박이야 지금 어? 뭐야? 언제 왔어?